와 진심 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우에요 한우 그런데도 한우 우족 조가니탕 6인분 한우 사골곰탕 2인분 더 8인분이 29,900원 만원만 더하시면 5인분을 더해서 무려 무려 13인분 39,900원에 와 수입산 아닙니다 한우 우족이에요 빨리빨리 지금 드셔보세요 합성 감미료 합성 착향료 모두 노 무려 12시간을 진하게 구웠다 100% 한우 사골 우족 육수 두툼하고 큼직큼직 먹음직스러운 도가니 살이 실하게 붙은 한우 우족 소스 찍어 드시면 허롱 허롱 부드럽게 넘어가죠 기운 없고 입맛도 없었는데 도가니탕 덕에 팔팔해진 기분이에요 기력 보충 활력 보강엔 역시 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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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족 도가니탕 수입산 아닙니다 한우 한우의 이 깊고 진한 동물만 끝내줍니다 여기에 푸짐푸짐한 도가니가 한가득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그뿐인가요 한우 우족에 붙은 이 신한 살 우와 보들보들한 이 맛 여러분 빨리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당장요 빨리요 한우의 가격을 박살내다 한우 우족 도가니탕 6인분에 한우 사골곰탕 2인분 더 총 8인분이 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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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9,900원 무려 12시간을 진하게 구웠다 100% 한우 사골 우족 육수 두툼하고 큼직큼직 먹음직스러운 도가니 살이 실하게 붙은 한우 우족 한우 우족 도가니탕에 밥 말아 김치 올려 드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 만두만 넣어주면 한우 도가니 만둣국 어묵과 미나리 가진 채소 넣고 도가니 어묵탕도 별미 연겨져 소스 만들어 슬슬 묻혀주면 도가니 수육 무침 도가니로 엄청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입맛 잃은 부모님께 한우 우족 도가니탕 와 진짜 맛있다 매일 피곤해하는 남편에게 한우 우족 도가니탕 온 가족 비싼 외식 부담 덜고 8인분으로 몇 날 며칠 맛있게 요즘처럼 물가 고민될 때 한우가 8인분 29,900원이라니 와 가격이 너무 고맙네요 보관 힘든 냉동 아닌 멸균픽이라 실온에서 보관도 초간편 한우의 가격을 박살내다 한우 우족 도가니탕 6인분에 한우 사골곰탕 2인분 더 총 8인분이 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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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,900원 잠깐! 만원만 더하면 한우 우족 도가니탕 3인분에 한우 사골곰탕도 2인분 더 총 13인분이 39,900원 진짜 한우가 이 가격? 와 한우인데 가격이 미쳤네 다 먹고 또 사도 부담이 없네 한우 우족인데 이런 가격 다시 못 볼 기회 빨리 지금 드셔보세요 1년 2년 3일